지금 시각 10시 1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경제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장 내돈이 되는 정보죠.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내 집 마련을 한 경우라면 수익형 부동산이 좋은 노후 대비 방법으로 꼽힙니다. 소득이 없는 시기에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자산만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지 지금 투자해도 좋을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한 50대 정도 돼서 은퇴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사실 수익형 부동산 이 부분에서 관심을 정말 많이 갖게 되거든요. 오늘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언뜻 떠오르는 것이 상가, 오피스텔이 대표적으로 떠올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50 정도 되고요.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면 고정적인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구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뭘까?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인데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부동산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 상가, 꼬마빌딩이 있는데 투자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형 시세 차익입니다. 투자를 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세 차익인데 토지,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잖아요. 전형적인 투자형 부동산이고요. 오피스텔, 꼬마빌딩 또 투자형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월세를 얻는 수익형 부동산은 뭐냐. 상가, 오피스텔, 꼬마빌딩, 아파트가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아파트, 오피스텔, 꼬마빌딩은 왜 양다리를 이렇게 끌고 있을까. 투자형, 수익형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임대, 월세를 주로 받으면 수익형이 되는 거고요. 투자 수익이 많이 얻으면 투자형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월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소형 아파트들은 월세 수익률이 지역에 따라서 잘 나오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형이 되기도 하고요. 수익형이 되기도 하고 오피스텔, 꼬마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투자형, 수익형, OX로 딱 구분할 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걸 잘 고민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많은 일반 시민들은 아파트 한 채 갖다 놓고 값 오르나 안 오르나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수익형 부동산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수익률이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얼마나 나는 거야라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기준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시세 차익, 투자형 같은 경우는 난 몇 억 벌었어. 얼마 올라서가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식을 보면 일단 머리가 아파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공식만 외우는데 제가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투자 대비 내가 얼마나 월세를 많이 얻느냐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투자 대비, 분모 보시면 투자 금액,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수익, 연 임대료, 월세 곱하기 11을 얼마나 얻느냐. 그러면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좋다는 얘기인데 수익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거나 수익을 많이 얻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많이 나오거나 투자 금액이 적게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라고 생각하고요. 6억 원 상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6억 원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 200만 원 월세를 받는 상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냐라고 하면 6억에 보증금이 5천만 원 있으니까 내 투자금은 5억 5천만 원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가 5억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월세를 200만 원 얻는데 1년이 12개월이니까 11을 곱하면 결국에는 100을 곱하면 4.4. 이 상가의 수익률은 4.4%가 됩니다. 그럼 앞서서 제가 수익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거나 임대료를 많이 얻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6억 보다 5억이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2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받으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은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투자금액은 적고 또 임대료가 많이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수익률이 좋을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모든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수익률이 한계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4%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요. 부동산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전체적인 평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를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낮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에서 2% 정도 되고요. 수도권 지역들은 1.5에서 3% 정도 나오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나옵니다. 3에서 5% 정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쉽게 생각하면 같은 가격이면 우리 앵커님 같으면 서울에 투자할까요? 지방으로 투자할까요? 우리 다 서울에 사고 싶지 않아요? 같은 돈이면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금액을 좀 낮춰서 수익률을 올려줘야만 내가 서울은 4% 나오는데 지방은 5%면 지방으로 가겠죠. 꼬마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수익률은 좋아집니다. 투자 금액이 적게 든다는 그런 얘기군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죠. 같은 월세라도 같은 돈이면 서울로 가기 때문에 지방으로 갈수록 수익률은 좋아지고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는 서울 안에서만 봐도 일단 아파트보다는 꼬마빌딩이 수익률이 잘 나오고요. 꼬마빌딩보다는 상가가 잘 나오는데 지역별로도 지방으로 갈수록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를 좀 알아야 된다. 내가 필요한 상가, 필요한 아파트가 뭔지를 구분해서 각각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지역으로 보면 서울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상품별로 보면 아파트보다는 꼬마빌딩이 수익률이 잘 나오고요. 꼬마빌딩보다는 상가가 잘 나오고요. 상가보다는 빌라가 수익률이 잘 나옵니다. 그 얘기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월세가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잘 나오는데 아무래도 선호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아파트가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온다면 사람들이 가격도 올라가고 수익률이 잘 나오는데 굳이 상가나 꼬마빌딩을 왜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품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일단 월세가 200만 원으로 갔다고 예시를 했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은 6억이면 서울의 6억짜리 상가에 200만 원 나오는 거고요. 지방의 6억에 200만 원이면 누구라도 다 서울에 있는 상가를 투자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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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방이 5억이라고 하면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방이 투자 금액이 조금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도 난 서울로 할래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무슨 소리야. 5억에 200이면 지방이 유리해. 지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형 부동산은 지금 이거대로 보니까 서울보다는 지방에 빌라나 상가 위주로 투자를 하면 좋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일단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목적이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더라도 제가 앞서서 아파트가 투자형이 될 수도 있고 수익형이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게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법칙이 없는데 제가 법칙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7%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투자 수익률이 좋고 임대 수익률 둘 다 좋으면 금상첨화인데 세상에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먼저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없고 투자 수익과 임대 수익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7% 정도 된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5%, 시세 차익이 많이 없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이 낮겠죠. 아파트가 투자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좀 좋다고 하는데 임대 수익률까지 높게 나와서 10%가 나오면 누가 상가 꼬마 빌딩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은 좋은데 임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합치면 7% 정도 되는 거고요. 반대로 상가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이 3% 정도 나온다. 그러면 임대 수익률은 4% 정도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평하다. 그러면 내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는 당장 월세보다는 시세 차익을 좀 더 얻고 싶어 한다면 투자 수익률이 더 나오는 부동산으로 가는 게 맞고요. 또 반대로 아니야, 나 은퇴하고 돈 버는 것보다 월세 받는 게 고정 생활비가 필요해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부동산으로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저 잠깐 궁금한 게요. 아까 거기서 수익형과 투자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는 좀 금방 이 결과를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수익형은 그래도 좀 단기간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세가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본인의 상황이나 자금 계획에 따라서 좀 해야 됩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했던 분들은 사실 고정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좋은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면 아무리 국민연금이나 연금을 받아도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시세 차익, 투자형보다는 수익률이 잘 나오는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꼬마 빌딩으로 가는 게 맞고요. 30대, 40대들 이런 분들은 내 집 마련이 우선이고요. 그렇죠. 월세 받아가지고 지금 월급도 잘 받고 있는데 월세 받아서 소득세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시세 차익, 그러니까 투자형으로 좀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가? 이게 지금 또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익형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어렵잖아요. 작년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떨어졌는데요. 수익형 부동산 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전세를 끼고 사면 대출을 안 받아도 집값의 절반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전세라는 건 없죠. 보증금이 낮고 월세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자기 자본,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대출 이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시죠. 저금리 시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대출 이자가 1%, 2% 나왔죠. 그러면 대출금을 내더라도 월세 수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200만 원 받아서 월세 대출 이자 100만 원 내도 월세 실질적인 수익이 100만 원 정도 됐는데 최근에 금리가 끙충 올라가지고 수익률이 3% 나오는데 대출 금리가 5%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 지금 대출 상황금이 커져서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 내고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시대에는 사실은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서 가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 줄어드니까 월세 수익이 늘어나겠죠. 몇 퍼센트 정도까지 내려가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익률이 3%, 4% 서울 같은 경우는 상가 수익률이 3, 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적어도 2%대까지는 내려가야만 나오는데 지금 대출 이자가 5% 정도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내려가야 되고요. 투자형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려가면 좋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나 국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의 수익형 부동산이 조금 더 집적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고민하신 분들은 그러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잠깐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좋은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일단은 금리가 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상품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아파트는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A 아파트 그러면 A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상가는 같은 건물이라도 101호와 102호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고 조사를 해서 보다 수익률이 잘 나오고 안정적인 상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모든 투자가 다 그렇겠지만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인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고민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내 집 마련하기도 고민되고요. 집값이 약간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냐, 알아야 되냐 고민되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수익은 필요한데 대출이자 많이 내고 손해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가격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조금 더 관망을 하고 금리 상황이라든지 진짜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잡아도 되겠지만 내가 필요하냐, 자금이 충분하냐, 금리 상황을 보면서 또 물건별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성이 강한 물건을 좀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한번 더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 다음 주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봐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들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주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이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수익형, 2번 투자형, 3번 매매형. 지금 상암동 클라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라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